최근 3년간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9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중 81%는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했습니다.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6,834건, 피해 금액은 931억 원에 달합니다. 올해 상반기에만 약 1만 1,270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한 해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